여성 탈모의 정석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여성 탈모 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탈모약에 대해서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뉴욕 카페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들을 엄선해서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질문 주세요. 질문 주세요. 일단은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남성 탈모약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약들은 남성에게만 허용된 약이에요. 그래서 여성에게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가임기 여성이 이 약을 먹었을 때, 태아를 낳았을 때 혹시나 여성 태아에 관련이 없지만 남성 태아의 성기발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특히 가임기 여성에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임시를 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서 치료를 한 논문들이 있어요. 프로스카라는 전립선 치료제가 5mg이거든요. 그걸 반할로 나눠서 한 실험에서 효과가 있었다. 환자분들 중에도 여성분들이 남성 탈모약을 먹었을 때 치료 효과가 꽤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는 분들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대규모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아니고 장기간 복용한 실험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약을 장기로 드셨거나 했을 때 어떤 특정 질환이 생기거나 할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탈모 치료에서는 남성 탈모 치료 약을 복용하면 안 되는 게 일단은 정석입니다. 여성 탈모의 원인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철분이 부족해서 갑상선 질환 때문에 호르몬 이상, 전해질 이상, 비타민 부족, 다이어트, 영양분 부족, 임신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딱 정해서 치료를 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쓰이는 약은 있습니다. 미녹시디리라는 여성 탈모에서는 이게 가장 기본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서브 영양제, 맥주 효모라든가 약용 효모라고 불리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전용 치료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성 탈모에서는 기본이 되는 치료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인된 치료 중에는 사실 미녹시디리밖에 없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맥주 효모, 그리고 엘크라넬이라고 또 바르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 괜찮고요. 이제 병원에 자주 오실 수 있으면 여자분들은 모낭주사, 남자분들보다 사실은 여자분들에서 모낭주사 치료 반응이 좋은 분들이 꽤 많아요. 모낭주사라든가 저주니 레이저, 이런 병원 관리 치료 같은 것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자탈모약은 DHT를 타겟으로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성에서도 DHT가 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남성탈모치료제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여자탈모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미녹시디리라든가 맥주 효모는 그런 타겟이 아닙니다. DHT를 막아서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떤 성분들을 주는 거죠. 성분을 줘서 모발 성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여성탈모약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병진 알아요? 모아 모아. 이거 알아요? 탈모의 정수를 모아 모아서 탈모의 정서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